안녕하세요. 임지혜입니다. 이번 주간예보 기간에도 어김없이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은 구름만 많을 것으로 보이는 중부지방이 금요일에는 다시 비가 오겠고요. 주말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는 전국적으로 구름만 많다가 화요일에 충청과 남부지방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제주도는 수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이번 예보 기간 동안 낮 기온이 대부분 30도 이하로 크게 덥지는 않겠습니다. 자세한 요일별 날씨와 기온 보시죠. 금요일에 중부지방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구름만 많겠고 제주도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토요일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는 전국적으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구름만 많이 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화요일에는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서울, 경기와 강원도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제주도는 수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국적으로 27도에서 31도로 예상됩니다. 평년과 비슷한 기온이 되겠고요.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습니다. 주간예보였습니다.